다라 쇼드 인터레스트. 인 sm 엔터테인먼트. 온 더 3월 25일 에어링 오브 tvn 아포스트로피에스. 세울메이트 2. 샤이니 아포스트로피에스. 키 투 더 폴인 비지터스. 투 더 sm 엔터테인먼트 빌딩. 와이라. 싱 더프티지. mc 김숙 코먼티드. 이드 아포스트로피에스. 에이 플레이스댓. 다라 캔나꾸 투. 다라 랩니드. 예. i want to go in secret.